반갑습니다. 메가스토드에서 지구과학 강의는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지구과학 하반기, 여름방학 이후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이맘때 되면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커리큘럼 가이드가 사실 그대로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내 실력이 어떤가를 갖다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 방법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확실하게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 6평도 지금 끝난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을 테니까 냉철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수능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웃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소개할게요. 선생님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아 박선희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 여기저기 강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9년도 감사하게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배출이 됐고요. 여러분들 다음 만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선생님이 현장 강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혹시 선생님이 현장 강의 좀 궁금하신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다가 매월, 이달의 근황 이렇게 가지고 올리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것도 곧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구과 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했어요. 커리큘럼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념편 쭉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특강 갔다가 지금 얘기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코어특강 이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은 완강을 했어요. 완강했고요. 코어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주제들. 심하게 심화된 코어특강이거든요. 특정 주제들 갖다가 잡았고 선생님 모의고사의 이름이 이제 너만 뭔데 아, 이거 시즌1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이름을 조금 바꿀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공모 한번 해볼게. 어, 그냥 박선모의고사 할 거예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썸모의고사 이렇게. 시즌1인데 시즌2하고 시즌3는 어, 이제 파이널 때 나오게 되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브릿지 강좌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아, 문제풀이. 이제 우리는, 우리 연구실은 선생님은 7월달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N제 들어갈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이거는 보통 선생님이 추석 특강으로 이 책을 갖다 소화해내곤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올해도.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머지 커리큘럼들이 있는데 그럼 이 많은 커리큘럼 중에 도대체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쪽에다가 선생님이 배치해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되게 큰 맥락으로 여기까지가 개념, 그죠? 심화, 문풀, 파이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심화, 문풀, 파이널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서는 얘기를 들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G2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이것도 이제 개념이고요. 개념, 개념, 문풀, 파이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 G2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구과학 1이 아무래도 뭐 G2 한 학생들의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프라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1이 커리큘럼이 좀 더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볼게요. 강좌 소개 보시면 개념편입니다. 완강을 했고요.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념편 하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들 안 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만 풀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기출편이 따로 있거든. 거의 세트 느낌이라서 기출편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50강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80강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개념편, 기출편을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개념과 용어 위주의 개념학습을 위주로 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30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편입니다. 이것도 완강했고요. 50강입니다. 610문항을 갖다 수록을 했습니다. 전문항 다 해설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기출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분석특강입니다. 이것도 완강했고요. 3월 중순에 개강을 했었고요. 한 12강 정도로 선생님이 완강을 했습니다. 근데 책이 볼륨이 커, 얘들아. 이거. 근데 이거는 개인학습하기에 되게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EBS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수능특강을 한번 본 친구들이 다시 볼 때 참 좋아요. 다시 볼 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이거면 다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안 돼. 그건 안 돼, 얘들아. 수능특강 보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책 되게 두꺼워요. 이거 한 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서는 이거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코어특강입니다. 이제 최근에 완강한 선생님이 강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주제로 총 15강으로 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심화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킬러특강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심하게 심화된 코어특강이라는 선생님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가. 굉장히 기본 단계부터 강의를 갖다 한단 말이지,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확 올립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쭉 확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매운맛을 느끼고 싶은 학생들, 고런 학생들은 코어특강이 좀 어울리실 겁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데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들으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감안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직 시즌1에 나온 건데 너만 뭐 나왔습니다. 2회차 선생님이 소개를 했고요. 요거는 1회, 2회가 있는데 1회보다 2회가 좀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 모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원래는 6평 전에 한번 내놨어요, 선생님이. 근데 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좀 하실 때 파이널 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난이도를 좀 높여놓은 상태니까 난이도라기보다는 이제 구성을 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사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재해석 나옵니다. 아직 지금 리뉴얼을 진행 중인데 저 표지는 이제 작년 표지고요. 올해 표지는 다시 나올 겁니다.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라는 책인데 당연히 이제 작년 대비 선생님이 모든 책을 다 리뉴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리뉴얼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다가 8주 커리로 지금 총 16강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기반의 이제 논리적 사고력 기르기. 개인적으로 뭘 해드리고 싶냐면 이 강좌에서 이거 문제풀이거든요, N제야. 이게 1부하고 2부로 나뉘는데 1부하고 2부로 나눴을 때 1부에서는 선생님이 강의용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보여드려요. 2부는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0%라고 할 수가 있나?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자작 문제들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다 변형했거나. 그래서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거의 안 실었습니다. 1부에는 실었어요. 1부는 당연히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챕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출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아니라 기출의 요소를 갖다 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실은 거지 문항풀이는 여러분들 변형 문제나 자작 문제로 주로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상으로 한 350개 전후로, 350개 전후로 지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문항을, 총 문항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제로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문항수와 난이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조금 어려울 거야. 어려운 문제도 좀 늘 거야. 아시겠죠? 고난도 문제도 늘 거니까 그건 선생님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재해석도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적인 여력이 된다면 전문항 해설로 가고 아니면 쉬운 문항을 좀 납두고 어려운 문항 해설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촬영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할 건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전문항 해설을 합니다. 선생님이. 시즌 2, 시즌 3. 시즌 2, 시즌 3인데 선생님이 시즌당 4회씩 내놉니다. 그래서 시즌 1, 2, 3 하면 총 10회가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나오는 거고 온라인용으로.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매년 조금 더 내놓을까? 조금 더 내놓을까? 하는데 완성도를 위해서 선생님이 회차 수를 막 대폭적으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교과 연구진. 아,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항상 지학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 사람들은 지학과라고 부릅니다. 지학과. 알겠죠? 실장님 이거 보실 테니까 지학과로 고쳐주세요. 지교과는 지리교육과예요. 지교과야. 우린 지학과입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별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과 연구진들 많이 대거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연구진들이 되게 학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연구진들 참여를 한다. 그래서 검수진들 많이 참여를 하고 전반적으로 모의고사가 퀄이 괜찮을 겁니다. 올해는 선생님이 또 작정하고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공부가 좀 되는 방향성으로 선생님이 만들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마 볼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매운맛하고 순한 맛을 좀 이렇게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구과학 올해 학생들이 조금 약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걸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의 그 맥락은, 기본 맥락은 뭐냐면 난이도가 높건 낮건 간에 우리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둘 다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잘 되게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구성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는 책입니다. 마보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선생님이 보통 추석 특강 때 현장에서 강의를 합니다. 올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이것도 강의를 할 계획이니까요. 마지막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스피드 개념 정리처럼 개념 정리하고요. 쭉.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올해의 기출문항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의 기출문항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 작년 수능 6평, 9평. 이때 9평 이후에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6평, 9평을 통해서 앞으로 수능 문제에 어떤 트렌드가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걸 갖다 다루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너만의 OX 이거는 올해는 조금 일찍 출시할게요. 이거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게 OX 교재 되게 좋거든. 그래서 6종 교과서랑 EBS 특수환 수환은 반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출시하면 대신에 이제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출문제 OX 수록해가지고 학생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빨리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비타민 교재예요. 강조 없는 겁니다. OX 문제라서. 원래는 이제 포켓용으로 작게 제작하는 게 선생님 목적이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작년에 출시한 거 들춰보고 왔거든. 한 2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두꺼운 거 좋아하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특히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도 이 커리큘럼 다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이게 내 생각에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구과학 2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합니다. 개념. 이거는 이제 완강을 했고요. 이건 볼륨이 커가지고 조금 더 개념 강의가 깁니다. 한 41강 정도로 완강을 했고. 이게 이제 개념 편이다. 지구과학 2, 지구과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 문제풀입니다. 똑같습니다. G1이랑. 그래서 G1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고. 그 대신에 이제 G2는 뒤에 2부에 기출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작 문항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출과 자작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출 문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만의 모이고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지학과입니다. 지학과 연구진. 우리 연구진들 참여해가지고 이것도 만들 계획입니다. 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추천 커리인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노베이스. 처음 하는 친구들이 선택과목을 변경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100회로 가셔야 됩니다. 개념편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대소관계. 개념편 갔다가 문풀 갔다가 파이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념편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컴팩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작년 지원 선택자의 반수 도전 혹은 개념이 잡히지 않은 수강생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노베이스라고 보기 힘들죠.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은 분석 특강. 빠르게 개념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강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문풀, 파이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완벽하게 안 잡혀있으면 분석 특강 듣고 오시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니면은 개념이 좀 잡혀있어 내가. 그럼 당연히 코어로 가셔야죠. 그죠? 개념이 좀 잡혀있어. 내가 그래도 한 2등급 이상은 가요. 뭐 2, 3등급 정도 받아요. 3등급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한 2등급 정도는 가요. 그러면은 평균 등급이 한 2등급 정도에 코어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거 다루거든. 그 다음에 재해석 넘어 한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짰으니까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2는 그냥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직진이야. 알겠지? 개념, 문풀, 파이널.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과목, 다른 과탐 과목에서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또는 지출하다 지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1등급 받기에 충분한 시간인가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 이게 자주 묻는. 이게 내가 맨날 빡추라고 그러거든. 자주 묻는 질문.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 역량이 굉장히 커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없지는 않다. 어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걸 갖다가 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꾼다. 그러면 1등급을 보장한다는 말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내가 다른 게 괜찮아. 근데 너무 다른 과목과 안 맞아서 왔어. 지원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간적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공부 시간을 줄여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시간이 이게 탐구의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구과학을 뭐 일부 선생님 뭐 유사과학 이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어요. 지구과학을 무시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양이 아예 적진 않아 얘들아. 할 거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건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으나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봐줄 수 있고. 육종 교과서 중에 어떤 교과서 추천하는지 물어보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서 쓰는 거 쓰세요. 이거는 교과서마다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아직 누적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쓰는 거 쓰시고 그리고 그냥 뭐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교과서를 그냥 구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쓰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여러분들 EBS 교재 필수야. 알겠지?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EBS 여러분들 수특하고 수화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수능이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구과학은 내용이 아주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필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얘들아 EBS에서 뭘 받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연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확인하실 때에도 수특에 있는 이건 개념서에 가까우니까 수특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N회 여러분들 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유사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과학 1 앞으로 출시할 게 8회 지구과학 2는 4회 정도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회차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불만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금 만드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서둘거나 너무 많이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많이 해주고 싶지 당연히. 근데 그게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파이널 모유사 만들 때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다 보거든요. 거의 밤새도록 회의한단 말이야 우리가. 모의고사 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우리 리소스가 엄청나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좀 한계가 당연히 있겠지. 그치? 기계는 아니지 않니? 공장용으로 빵빵빵빵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불리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부터 지구학 공부를 좀 시작을 할 건데 항상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쵸?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만회를 하겠어. 그치?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시면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도 열심히 할게요. 끝까지. 선생님 막 정말 내 모든 걸 짜내거든 매년. 수능 때까지. 모든 걸 다 막 짜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처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함께 달려갑시다. 알겠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열심히 수업을 할 테니까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커리큘럼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나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